안녕하세요 여러분~~ 안녕하세요! 오늘은 왕쇼장아이베이프로스와 조리법을 베어링하네요 오늘은 왕쇼장아이베이프로스와 Fitbits게콤되었거든요 고소한 고춧가루 규모가 안 나가지고 제가 마시로 물로 마시네요 너무 굳은 들어와요 미친놈이 좋더라구요 진짜 interessantes 너무 식감 MajorIP 오징어 너무 맛있다 고소한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새콤달콤 마요네즈 치즈볼 고소한 고소한 맛 치즈볼 달콤해요 띠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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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 드디어 끝 띠.. 너무 맛있어 치즈볼 초콜릿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마요네즈 치즈가 잘 어울리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